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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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코리아 여러분 지드레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디퓨트 채널쇼에 왔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G-Dragon I love you G-Dragon 지금 여기는 원더랜드입니다 모티쿠트르 쇼 보러 파리에 왔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비주얼이 정말 잘됩니다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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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이쪽에, 이쪽에 네, 이쪽에 선생님, 한 번 더 선생님 네, 한 번 더 네,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,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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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